안녕하세요. 박근혜 정부 들어 첫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대책보다 강력한 부동산 시장 부양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장기 침체에 빠진 부동산 시장은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것은 물론 주택건설업자의 줄도산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부담을 줄이고 경기 부양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취지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라면 부동산 시장의 활력을 불어넣어 경기 부양의 지렛대 역할을 할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부사항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46개 세부대책 가운데 절반 정도가 소득세법이나 주택법 등 국회의석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시행할 수조차 없는 정책입니다. 특히 야당은 벌써부터 이번 대책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별로 집값이 천차만별인 점을 감안하면 지역 간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에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만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정책입니다. 평형으로 따져서 25.7평형 이하 아파트가 9억 원씩에 거래되는 아파트가 경기도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대책의 혜택이 서울의 일부 지역에만 돌아간다면 정책 추진에 대한 효과는 득보다는 실이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아니라 금액에 따라 차등 혜택을 주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처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협상을 통해 시장의 실질적인 혜택이 골고루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도 이번 대책을 놓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왜곡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자칫 박근혜 정부가 처음으로 제시한 부동산 정책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데서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상이라도 때를 놓치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 시기를 놓치면 효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야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때의 처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정부안에 대해 정파적 입장만을 고집해 처리를 지연시킨다면 가뜩이나 침체된 서민경제의 또 하나의 혹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는 정치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되고 정치의 안정 없이 경제의 발전은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를 완화시키고 서민경제를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정책이 정치권에서 발목이 잡히는 일이 없도록 이번에야말로 정치권 스스로 합리적으로 변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3분 논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분 논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